K2의 역할 히말라야 잔우 동벽 등반 도전을 하신다고요. 알파의 스타일로 최소한의 인원과 최소한의 장비만 가지고 신 루트를 개척하는 아주 어려운 방법으로 도전을 하신다고 들었는데요.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을 간다라는 도전정신이 K2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. 이번 히말라야 잔우 동벽 원정대회의 신 루트 개척을 기원합니다.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. K2 익스트림팀 파이팅! K2 익스트림팀 파이팅!